저도 도와드릴게요. 그러면 저기 옥수수 좀. 아라리 깔까요? 아니에요. 해동만 그냥 해 주시면 돼요. 전자레인지. 한참 이게 펍에서 유행을 했었어요. 마약 옥수수라고. 맛있겠다. 이거 만들고 좀 남겨놓고 나가면 한잔 하시겠는데. 충분히 하죠. 마요네즈랑 설탕 섞어서 그거를 이제 발라줘요. 다 뿌리는 게 아니고 바르는 거니까 겉에다가.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거 한 번만. 네. 익혀주시겠어요? 여기 안에다가. 저것만 저 때로 넣고. 네. 너무 특이하다. 이렇게 하니깐 소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. 네. 소스예요. 되게 신기해. 발라매야지. 이렇게만 이렇게 끓으면 되지? 네. 오 잘하시네. 아 이거 그냥. 갈로리 폭탄이지. 그러니까요. 이거 오 맛있을 것 같아요. 고춧가루. 되게 못 마실까 궁금하다. 나도 나도. 그렇죠. 단짠단짠이 좀 올 것 같아요. 예쁘게 파슬리 가루도 뿌리시고. 파프리카 가루가 있으면 모양이 좋고 아니어도 고운 고춧가루가 있어도. 어머, 예쁘다. 세상에. 되게 그럴싸하다. 이야, 멋지다, 멋져. 대박. 아 이거 너무 있어 보이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무리를? 좀. 느낌이 있다 오늘. 자, 그러면 우리 신박한 정리와 이수경 씨의 변화된 삶을 위하여. 아, 좋습니다. 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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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소리. 우리 집에서 김치 볶음밥을 먹을 때가 엊그저께가 중요하다. 어떡해, 아직. 와인을 먹습니다. 너 기억나네, 내가 그 김치 안 줬으면 못 먹었다. 맞다, 맞다. 그 김치도 나래팥 김치였죠. 신박한 정리 파이팅입니다. 맛있어. 오, 향도 되게 좋네요. 그쵸? 네. 여기도 한번 드셔보세요. 세상에. 잘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너무 와우. 칼로리 곱탄. 진짜 맛있다. 그래요? 이거 먹고. 칼로리와 그냥 기분. 맛있다고. 게다가 이 고춧가루가 아주 살짝 살짝 느껴지고요. 이거 초록초록도 그렇고. 악마의 맛이야. 악마의 맛. 다 saudáveis. 그게 더 스스로가 그렇지만요. 다 알아.